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외치라. 말씀을 외치라. 세상의 모든 것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외쳐라 그랬어요. 외쳐라. 외치기는 커지니까 입도 안 벌리니까 문제예요. 외치라. 그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찬양 안을 들어도 회개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해외 순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CVDIP의 삶이 됩시다. 중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다운을 하실 때 편지를 주었어요. 보니까 장노님 딸인데 목사님 저는 CVDIP가 잘 안 돼요. 그래. CVDIP가 잘 안 돼요. 어른들 들을 때 CVDIP 발음도 잘 안 되는 판에 지금. 뭐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CVDIP가 어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CVDIP가 뭐냐. 시인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 삼속에 적용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을 해도 그냥 듣고 끝내버려요. 일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처럼 노트 있습니까? 일반 교회 노트 없어요. 그냥 듣고 끝이에요. 그럼 나가서 이제 말씀 따로 내 따로 해요. 신앙생활 따로 그냥 삶은 따로 해요. 그러니까 뭐요. 변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기독교 종교생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실감나게 뭐랍니까? 외쳐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좀 이 말씀 속의 비전을 품고 이것을 이것의 속의 꿈을 찾고 이걸 이미지화해서 이거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말씀을 삶 속에 아 강담백식 이랬지.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무슨 문제가 나오면 내가 말씀 아 강담말씀 이랬지. 말씀이 오입은지 말씀 이것이지. 그렇게 적용을 단 한 번에 해보라는 얘기예요. 적용. 피. 프랙티스. 아멘. 그래서 아무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응답 한 번 받아보자. 다시 한 번 인사합시다. CVD IP의 삶을 삽시다. CVD IP의 삶을 삽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와는 세상의 털 바꾸라라고 하는 주제로 제22차 그렇게 세계 랩런트 대회가 저기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 그렇게 해외에서 전도자와 또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그렇게 한 2만여 명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세상의 털을 바꿀 랩런트가 일어나는 은약적 그런 비전을 붙잡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늘 광고 때만 우리가 새 가족들을 해외에서 오신 성교사님들과 랩런트를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외에서 말씀 듣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이런 엄청난 WRC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훈련을 받아보겠다. 이 더운 날씨에 말이에요.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겠다고 해외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WRC에 안 간 분들이 대다수인데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매집시간씩 타고 와서 참석하고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도 훈련도 안 받는데 해외에서 와서 훈련 받아보겠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어려운 중에도 메시지를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 단합방 운동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정말 아주 중요한 공부 열심히 잘하는 랩리네트들이 왔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시간에. 카메라 좀 쫙 천천히 밑으로 쭉 뛰어서 좀 일어서 계세요.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서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다민족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와있어요. 저기 보면요. 미국에서 온 세 자매가 똑같이 생겼죠. 세상동이에요. 세상동이에요. 오래전부터 신학교 다니고 있고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민족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민족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였습니다. 박수로리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해외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행을 갈 만한 행동이 되느냐 전혀 아니에요. 당장 그달 그달 살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초창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른방 초창기에 야 유광수 목사님이 뉴욕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매주 뉴욕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월낮 집회가 매주 있었어요. 매주. 매주 월화 집회가 지방으로 돌면서 이 팔뚝광산 돌면서 월낮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지방에 가서 그 모텔에 자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화요일 날 끝나면 밤에 올라오고 저는 주일 날 내려가서 주일 날 내려가서 이 훈련 받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월요일 날 오전에 전도하기 때문에 집회는 저녁부터 해요. 그거를 10년에 10년을 부산을 매주 월요일 주일 날 다 끝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 피곤하면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밤새도록 훈련 11시 12시 반 마치고 기차 타고 밤새도록 올라와요. 때로는 이제 전도학교 한다고 대우로 가서 대구 동강교회 이런 데 전도학교 한다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거기 자고 전도학교 하고 또 올라와요. 그것이 10년을 하루 그치 했어요. 여러분은요. 얼마나 편한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몰라. 천지를 모르고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운동을 면직 당해 가면서 이 운동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지금 제일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인마늘교회. 두 번째가 여운교회요. 여기 핵심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 전 세계가 다 와서 훈련 받겠다고. 만약 유목사는 미국에서 있으면 이거 운동을요. 저는요. 매달 가야 돼. 매주 가야 돼. 메시지 들어야 돼. 이거 아니면 이 세계보험 못하니까. 조금 감이 옵니까. 글쎄 말이야. 감이 글쎄 말이야.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는데. 신명이 가난해야 되는데. 보험에 큰의 기중성을 깨닫게 되는데. 고민 고민하고 정말 기도 전도. 정말로 이 신앙생활. 이 목회. 이 현장. 이걸 막 뺏어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걸 아는데. 여기 성교사들. 김왕이 성교사 같은 분을 칠레에서 수십 년 성교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별나게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밤 깨닫고 다 끊고 제자들 데리고 앉아있어요. 비록 모습은 저래도요. 가슴이 불타요. 불타. 우리 지금 정무시 성사님은요. 우크라나를 사역하지만. 우크라나에서 떠나뿐에 사역하지만. 이게 뭐 전혀 우크라나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해서 제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막 파고 돌아다녀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 예수가 그래서 사실 너무 소중해서. 우크라나에서 선교하지만. 이 신학교하지만. 이거 가지고 가지고. 지역사무소 살려고 막 돌아. 유럽으로 전 막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녀요. 자비도 없으면서. 맨날 또 와달라면서. 통역도.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그냥 막 가는 대로 가서 통역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슴 속에 있는 복음하라 전거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대요.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는 뭐냐. CVDIP 언약 24시예요. 이거를 실제로 믿고 누리고 전거하자. 이거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내가 다음 정인이 되든지. 무슨 나가든지. 말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이 다 쫓아가버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성취가 안되고 시련이 안되고. 전부 다 귀신이다. 다 뺏어 가버려.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수년 수십 년을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한국 교회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CVDIP를 어디에 기준으로 가고 내가 적용해야 되느냐. 사동의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 성냥 충만. 이 언약적 비전이 24시 되는 자에게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이시고 영원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2, 3, 7 나라 살리는 거예요.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드림 이 꿈을 가지고. 이 언약을 현상 속에서 늘 이미지화해서 시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성교사님들 오시면 잘 모시고. 우리가 지금 헌당떼야 되는데. 얼음 중에도. 이분들. 이분에도 보니까 재정 보고 보니까. 6천몇백을 이분들을 위해 다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6천몇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억 6천억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을 하여금 현장에 가서. 우리 대신에 자기 나라에서 보금전거 하려고. 훈련 받아야지. 그런 가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포인트를 두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전도자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 훈련식입니까? 각인식이에요. 한 번 듣고 안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 각인시켰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틀을 확 바꾸는.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땅을 바꿔버려요. 보금으로. 아멘. 기니에서 온 방송국 대표 아들이 왔어요. 너는 이 보금을 깨달으면 너는 정말 그 기니에서 그 아프리카 기니에서 그 몇 천만 살아요. 기니에서 너가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고 제2의 유광소가 될 수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살 수 있고 너 가서 보니까 가능하다. 기니에서. 그리고 또 마르코스 또 아들 부부가 또 왔어요. 너 지금 다 방송국 해요. 방송을 안 하면 어떻게 그 모슬림들이 보험 증가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슬림 국가인데 그런데 이 방송국은 기독교 방송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 나가면요. 우리 정인성 전도사가 매일 영전 몇 시 매일 방송 나가요. 유목사님 방식도 매일 나가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방송마음 나가면 그냥 백군데 이백군데 전화가 오는데요. 그 메시지 좀 듣자고 제가 목사로서 이 메시지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나도 성경께나 읽었는데 전통께나 했고 기독께나 한 사람인데 충격받았거든요. 아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목의 답이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이 해외에서 온 이분들처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노웨어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불신자 살려보겠다고 내가 먼저 해봤고 내가 먼저 훈련받고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하게 전도자의 이 삶과 아름다움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 이건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삶과 아름다움을 며칠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57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러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다. 사실 우리 신체를 보면요. 가장 찬밥신세가 발이요. 그런데 이 발은요. 사실 그렇게 찬밥신세를 받아야 할 부위가 아니잖아요. 이 발이 그야말로 발이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활력을 심어주는 활력을 만들어주는 부위가 발이잖아요. 발로 걸어다니고 발로 뛰어다니고 이 발 이 발이 없으면 우리는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받게 되죠. 그런데 발 냄새가 난다고 찬밥신세를 대니까 발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도록 하고 말이에요. 냄새 난다고 말이지.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요. 전도자의 이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발걸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발걸음이란 것은요. 발걸음은 방향성을 의미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천량기차입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 창세기 3장 6장 21장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또 소름의 생에서 살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 그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느냐 옮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교회를 영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발걸음 옮겼다. 옮겼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발걸음이 달라. 예수 그 이슬 앞에 나오는 발걸음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발걸음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도해 줄 사람이 절대 필요해. 누군가가 이 발걸음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새 속의 길로 멸망한 길로 가는 저 불신자의 발걸음을 영생의 길로 정말로 축복의 길로 바꾸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그 바꾸름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어 줄 사람이셔야 돼. 이 사실을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영원계 전성도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고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 생명 살리는 발검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 입니다. 13절 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뭐 구원 받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노력으로 인간의 가치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안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이걸 쉽게 역으로 표현해주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내가 따르지 않겠냐 한마디로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익을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바로 뭡니까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그동안 너희들 참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 이제 천국 간다. 하나의 나라를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뭘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고 성공해라 그랬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 것도 없어요.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요. 재산도 통장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마탐 심정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옆에 나라 가본 적도 없고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돌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온 것밖에 없는 이 촌사람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말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취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걔 얼마나 다니시냐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난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온 천하에 만민의 보험을 전파하랍니다. 이분들이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뭘 갖춘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험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험을 가지면 보험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꺾이고 허감이 누가 꺾습니까? 우리가 꺾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면 우란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면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마가복 16장 입절에 실제로 제사들이 두루다니며 이 말씀 따라서 보험을 전파합니다. 두루다니면서 보험을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하세요. 역사가 주께서 함께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2장의 성령 임하고 3장의 베드로가 말해요. 딱 기도 제 90 기도 시간 기도를 가는데 늘 보던 안전병이요. 늘 보던 안전병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40살 때 안전병이 벌떡 이렇게 벌잖아요. 베드로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렸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성령이 영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슨 하나님 일을 무슨 교회 일을 내가 합니까? 내 능력이 합니까? 돈이 합니까? 생각 빨리 고쳐요. 성령이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다고요. 교회란 돈 걱정 맨날 사람 걱정 맨날 시간 걱정 맨날 시스템 불평 원망 그런 걸 전부 사단시 물음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다고요. 아멘 사람 보고 불평하고 사람 보고 엄마하고 그 하나를 안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쉬기는 대로 전파하니까 역사에 일어났다. 지금 세상 현장에는요. 우리 방어하는 영혼들이 깍쳤어요. 요즘 얼마나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생활적으로 고통당하며 지금 나라가 정세가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능파지 이게 러시아가 올라와 안 하던 짓을 말 중국 중국이 왔다. 러시아가 안 하던 짓을 생전 처음 오는 거 갖고 놀라 그래요. 지금 북한 일본 미국 까지 무시하지 이놈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 살린 제사양 나라 되게 달라고 하나님 극한으로 몰아쳐가지고 하나님 제사양 나라 된 증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한 보험 가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제하자고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석유 한방울 안 낳은 나라 석유 수출 세계 10위예요. 아세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봐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올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탄식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보험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상 이기시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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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잡는 양 같이 고생 기진 하므라 예수님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목잡는 양 같이 기진 하므라 지금 장시의 삼장 불신 현장이 딱 이렇습니다. 다 기진 있어요. 이어지는 36절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현장에서 목잡는 양 같이 고생 기진 하므라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기진 에서 방황하는 저 불신 영혼 너무 많은데 저 영혼들 추수할 일꾼이 없다. 탄식 했다고 탄식 했다고요 여운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다 추수할 일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부딪히는 게 다 불신자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거의 다 불신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불신자를 만날 때 뭘 해요? 내 유익만을 챙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용인하고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이나 받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 없이 은약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자를 입은 주에 내가 누구누구누구 만날 텐데 은약 성취를 위해서 내 가지 복음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표를 주든 주부를 주든 내가 메시지를 하든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로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니아 지역가든지 말든지 내만 천당 가면 된다. 내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직 돈이야. 불신자하고 똑같아. 창세 삼장이야. 나도 운심이야.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출시할까. 성경 운심이야. 구원받아. 복음 가진 하나님이 잡니다. 그래가지고 주시 없사. 주시 뭐 줍디까. 내가 하나님 못 준다. 내가 하나님 못 줘요. 생각과 관심이 온통 상세 삼장 육장 십장 빠지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면 더 멀리 갈 텐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점점 멀리 갈 텐데. 성경 여러분 불신 현장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출소할 일꾼이 없어. 아니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아 뭘 한다 칩시다. 그럼 교회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요. 전에 교회 다닐 때 들었어야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창세 삼장이 뭔지 불신 상태가 뭔지 군반자 축복이 뭔지 들었어야지 교회 다닐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군반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런데 억울하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게 영원교에 왔어. 여기서 복음 다 들었어. 신비훈련까지 받았어. 누구에게 책임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전도자예요. 영원교에 나온 사람 최하 6개월 이상 나온 사람 다 전도자예요.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내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집사님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이 교회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더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다르지요. 사는 가치관 기준이 완전히 다르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것이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담대의 믿음에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뭐 환경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환경 좋지 않습니다. 랩던 일곱명 단 한 명 또 환경이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극한 위기 속에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일곱명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연락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극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풍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운상 앞에 절 못합니다. 신앙의 정기를 지켰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넣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평초점 기도했는데 사자굴속에 던지음을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자들이 다니엘 물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불신자 차이예요. 불신자 저는 이래저래 계산하고 나누기 삼십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본당을 지었습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전문화센터를 지었습니까? 누가 연결이 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한 명도 누구다고 말할 수 있을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저 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 지금 처음 한 현장에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처음 해봐야지. 아멘. 불신자 차이가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사실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 자가 있잖아요. 보낸 자의 뜻이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보낸 사람 일해라. 전하는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보내놓고 보내놓고 하나님 저거는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했어요. 저는 설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새벽에도 한번 인도해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내가 무슨 교육기 해본 적도 없고 서울에 와서 부산 촌놈이 서울에 와서 하나님 가래에서 갔고 개척하자 개척을 한 것이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한 게 내가 목동에 개척한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래에서 내가 온 거예요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나님 책임져줘야지 하도록 아멘 무슨 말을 하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가면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손정 하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느라 그래서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고요 내가 무엇을 상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내가 뭘 상상해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과 사문을 체질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날개침을 모두 예를 예를 입에서 평신도 입에서 세대반 집사처럼 졸졸졸졸졸 메시지가 나와 졸졸졸 나와 성령구절이 나와 설교 들은게 졸졸 나와 바투 은혜가 바파바가 나와 그 사람은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는 삶 내가 청년회장 장수 집사 장로 출신 졸졸졸졸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큰 아파트에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내 보고 어제 안 왔다 갔다 오니 내 보고 모시겠대. 장훈아 왜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해달라는 거요. 주제가 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졸졸졸 나올 정도 되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니까요. 그 사람들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 사업 그까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상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 변화. 물어봅시다. 변화되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사장이 직원들 변동을 감동을 줘. 우리 사장님 같은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삶의 저 인격이 저 삶의 중심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이게 뭐 예수 믿을 괜하지 않더더라도요. 그 삶을 감동받아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동받아 삶을 변화시켜 현장을 변화시킨다고. 4천말씀운동 지금 우리가 펼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4천말씀운동은 지금 한 3천력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4천말씀운동에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이번 주간 받은 말씀 내가 단 한 명 누구하고도 불신자든 신자든 그것이 랩너트든 상관없이 하나를 주시는 대로 그냥 만나면 죽고 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입에서 이렇게 보험을 말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채워주신다고. 이야 성령이 역사구나.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고스톱 쳐는데 성령 역사하십니까. 자기 욕심 자기 거 채우려고 아랑아랑 그냥 액을 볶을 하는데 그거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다.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성령과 반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신다고요. 말씀을 아 어떻게 말이 나오지. 옛날에 들은 말씀이 막 생각나네. 그래서 막 말씀 내 속에 들었던 것이 쫙 나와요. 특히 오늘 봄을 보면요. 이런 보금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뭐요. 가장 아름답다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발걸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를 간다. 더운 날씨에만 이렇게 미쳤어 미쳤어. 미쳤습니까. 따분한 날씨 온다. 전 세계에서 온다. 미쳤습니까. 얼마나 환경 사람이 많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오는 그 바보 같습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 히브리 말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나오라면 나오. 히브리 말로 나오라 나오라 말하면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그러듯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막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 사람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할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설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할 때 아름답다. 그리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름답다 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저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막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 그럼 복음을 증거한 걸 보잖아요. 진짜 지구촌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막 사람 꼬시가 사기친 사람 말고 정말로 저 한 영혼을 구원하게 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감동이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성인의 사람이라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거예요. 맞습니까? 참 아름답다. 캠프하는 분들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열매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저는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매주 했거든요. 매주. 그거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더라고. 그게 복이 어떠라니까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전두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증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야 또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복음을 내 전했는데 다 아멘하고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핍박해요. 핍박해 조롱해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종. 다 순종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복순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8절에 보면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들었다. 이것들은 들었는데 안 믿는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제를 대표하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결코 이스라엘에 듣지 못해서 메시야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메시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3년을 살았다. 그리고 활동했다.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요? 예루살렘 시작하자. 예루살렘부터.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제일 먼저 그렇게 정거 그렇게 했다. 해야 된다. 그만큼 이들에게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서. 뭐 성경 이 구약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도 복음들은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복음 안 들었어요. 예원계처럼 복음이 강한 교회는 지구촌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훈련을 잃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제자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다 있는데 복음 들었었는데 왜 하나도 안 되냐? 교만해서 그래요. 영적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황구했습니다. 메시지를 거부하고 비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요? 강팍하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덕징은요. 여러분 끝으로 보면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살인해가지고 잘못 저지를 주여 제가 잘못을 주신다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강팍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했잖아요. 보험설계사 말 몇 마디 듣고 약간 또 저도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용을 정확히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팍 터지면 불이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잘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구원 약관을 보지를 못했어요. 10초째로 보면 믿음은 더름에 쓰나미야 더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부터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없는데 무슨 성장이 없는데 생명이셔야 자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백날 육보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 말씀을 레마를 표현합니다. 레마 레마인데 레마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직접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아멘 여러분 다 같은 로고스 66권 말씀은 듣지만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거 내가 부딪혔다. 그게 레마요 레마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에서 레마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힐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드릴 때 말이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차도가 주옵사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의도 못 받으면 말짱헌니 다 쫙아가버려요. 이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지하 3층에서 나가다가 다 쏟아버려요. 지하 4층 5층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다 쏟아버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언급한 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대비적으로 이것의 비유를 말씀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을 이 방에서 물러갈지어라. 다 쫙아내고 다 은혜 못 받게 해봐. 딴 생각하게 만들어. 은혜 받아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시가 자라면서 가시와 엉겅키.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요. 일주일 안에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대해서 실망한 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증가하게 되면 열매를 맛볼 것이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왕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강조예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저 불신용은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지금도 못자국나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벌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보니 육체이자 육체만 남았잖아요. 시신 앞에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 사람들이 영혼이 떠난 저 불신자보고 왜 울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실요. 불신자보고 울어야 돼요. 왜 우느냐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냐.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말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 우리 영계 모든 친구들 이런 영적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 기업은행 광고 TV 광고 있잖아. 기업은행 TV 광고. 그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다는데 꼭 사기 같아.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다. 사기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그렇지.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다면 국민은행이 예금을 하면 국민이 사냐.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국이 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막 우리 모두 다 잘 살도 우리 은행에 갈란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은행에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은행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잘 살게. 우리 모두 잘 살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복음 받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드리면서 잘 살자.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구원받고 성교지에 가서 생을 글고 일생을 들여서 저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디보던스 2장 사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 드리기를 원하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 드리기를 원하신다. 디보던스 4장의 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강조하고 있어요. 영국의 작가요 목사인 찰스 킹글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시를 뿌리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시가 풍족히 열매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아이고 안됐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것들은 은약기도는 다 죽고 나서도 성취된다. 저는 그걸 체험한 과정에서 자랐어요.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는 기도는 절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온전히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시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발걸음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장 모두 성도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에 최고의 이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 오늘이고 참석한 모두 해외에서 온 성교사들을 랩런터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이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사 CVDIP 사문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사사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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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